안녕하세요 카메라를 꾸모하는 드디어 마이크가 왔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음 처음에 이제 유튜브 리뷰에서 알게 됐어요 뭔가 패키지로 되게 잘 와가지고 써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마련을 했죠 열어볼게 박스는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든걸까요 문 나와라 이렇게 케이스에 다 들어가서 오더라고요 설명서 인거 같아요 유저 매뉴얼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박스를 열어볼까요 약간 박스에서 오는 먼지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쯤이야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부품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케이스랑 함께 오는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게 보이는게 마이크고 얘는 포 뭐라그라나요 윈스크린 그 다음에 마운팅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데드캣 여기 안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들어간게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카메라에 연결하는 잭 그리고 회색은 핸드폰에 연결하는 잭이에요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물론 저처럼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연결해서 핸드폰이랑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거 찍으실때 충분히 쓸 수 있다는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거 이 모든게 다 컴팩트 가방 안에 들어간다는거에요 자 그러면 조립 한번 해볼게요 조립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망설였다게 호주 제가 있는것이 시즌이기 때문에 호주 아마존에서 봤을때 120불이 넘었어요 120불? 그정도여서 항상 세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나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미국 아마존에 US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격을 했는데 39불인거에요 어라? 어라? 해가지고 환율을 따져봤더니 US달러 39불에 가격을 샀을때 시핑이라 오스트라일리안 택스가 있거든요 제품이 들어올 때 근데 그거는 가격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모든걸 다 포함해도 미국 달러로 50얼마인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버션을 했더니 환율 계산을 했더니 호주 달러로 80 67불밖에 안되는거죠 100불이 안되는거에요 90불이 안되는거에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받는게 훨씬 쉽잖아요 아마존 프라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켰는데 원래는 이틀정도 더 있다가 도착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도착해서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똑같은걸 사실거면 사시는 지역 아마존이랑 미국 아마존이랑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사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아요 특히 호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얼 읽어볼게요 모모가 들어가있어야 렌치 다 나오구요 사실 간단해요 그죠 그래도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미리 읽어봅니다 미리 읽어보는 것은 중요해요 저는 정말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빡 소리가 났어 지금 아 됐다 아 이게 되게 힘드네요 이거 넣다가 깨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넣다가 깨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냥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여서 뭐 금이 가거나 그런건 전혀 없어서 우선 이렇게 마운트 됐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껴가지고 다닐 수 있는게 이거에요 부드럽게 쭉쭉 끼면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지비원인데 거기 위에다가 달거에요 이게 아니면 이걸 통째로 넣으면 되는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데드캣을 쓸 때는 아 이 안에 또 있어요 그러면 얘로 벗겨놓고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끼우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윈드마우스인데 보통 제 데드캣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잔인한 이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손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메라 자체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카메라 위에 올렸을 때 그냥 카메라만 하네요 제꺼는 이렇게 해서 핫슈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콘센트를 꽂는 곳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실내에서 녹음을 하거나 그럴 때는 예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운드가 좀 다르겠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 꽂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와 마이크 갈아 끼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지금 여기 보이시는게 데드캣 소니지비언에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기가 더 힘들었어요 이거 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현재 마이크가 연결되어 여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소리가 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쓰레기를 좀 정리하고 이번에는 데드캣 달고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짠 원래 달았던 거를 빼고 데드캣을 달았어요 확실히 데드캣을 다니까 귀여운데 약간 덩치가 크네요 얘는 약간 앞머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막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데드캣을 두니까 사람들 눈에 좀 더 뜰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도 야외에서 소리를 담을 때는 음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웬일로 제가 지금 촬영하는데 되게 조용하거든요 아까는 더 시끄러웠는데 보통 바람이 불거나 밖에 일상생활하는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음 실내 촬영할 때도 암튼 소리가 어떨지 목소리가 어떻게 담길지 되게 궁금하기는 하네요 간편하게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얘를 똑딱이로 데리고 다니고 싶을 때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만약에 내가 촬영을 나간다 야외로 촬영을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핸드폰이 프로인데 사이즈가 핸드폰 정도 밖에 안 돼요 두께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두껍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컴팩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소니 지비온에 가지고 있던 것도 여기다 충분히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쓰지 않는 코드 같은 것도 여기다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공간이 충분해서 제가 만약에 데드캣을 쓰면 여기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라든지 심지어 배터리 같은 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다가 넣어 다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써보고 밖에 나와서 더 촬영도 해보곤 해야겠지만 아마존에서 시킨 거 너무 만족했어요 코믹하고요 제가 아마존 링크 디스크립션에다가 걸어놓을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